수능특강 영어 테스트 3 18번 전체 여름과 관계없는 문장 우리 뭐 내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 관계없는 문장은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그리고 이 단락은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다. 처음에 이제 주제를 제시했고 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쭉 펼친 다음에 아래쪽에 주제에 준하는 정보 바로 audition 부분 뭐 그 정도 너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문장 넣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also 또는 moreover 뭐 이 정도에서 조심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 although 비록 모바일 헬스케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모바일 의료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 provide 수많은 어떤 기회와 혜택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자 벌써 이제 older가 쓰인 거 보니까 뒤에 주제로 뭐가 쓰이겠니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어떤 기회와 혜택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거겠지 그래서 they raise 그들은 제기합니다. 다양한 어떤 보안과 그리고 사생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보안 문제와 사생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무슨 얘기 나와 이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글이야. 자 그래서 since the health information 바로 건강정보지 이지 예를 들었지 예를 들어 어떤 현상 건강상태 그 다음에 응급상과 같은 이러한 건강정보가 is relatively 비교적 민감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건강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민감한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부적절한 폭로 그러니까 누설 정보의 누설이지 여기서 어휘체크하자 in appropriate 바로 부적절한 정보의 누설은 may violate 침해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용자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may diego 병렬이다 may resort in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못 누설함으로써 이런 개인에게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첫번째 문제점 얘기를 했고 사용자들은 may also 또한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중요한 건강 데이터가 자 이거는 동명사절의 음상이죠. 그들의 중요한 건강 데이터가 being tempered with 그러니까 부당하게 변경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자 언제 그들의 건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이것도 어휘체크해야지 신뢰받지 못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그들의 건강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그들의 중요한 건강 데이터가 부당하게 변경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걱정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이것도 이제 문제점들이지. 그러면서 게다가 또한 또 이제 문제점이야. 몇몇 악의적인 공격자들이 misbehave 어떤 잘못 행동합니다. 그 mhn에서 mhan을 위해서 얘기했잖아. 바로 모바일 헬스케어 네트워크에서 잘못 행동합니다. 뭐하기 위해? 어떤 효율성을 방해하기 위해. 그리고 또 이거는 병렬이지. 효율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다른 사용자의 어떤 선호들을 잘못 이끌기 위해서 아주 나쁘게 행동합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커들이 와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막 장난질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부연 들어가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딱 던진 다음에 부연으로서 without appropriate 적절한 어떤 보안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없으면 사용자들이 may not accept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mhn의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모바일 헬스케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이 아니었어. 18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 글쎄 뭐 이제 순서문제 뭐 나올 수는 있지. since 해가지고 이 부분 also moreover 이렇게 해서 뭐 순서문제라든지 문장독기 문제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외적으로는 뭐 혹시 빈칸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주제라고 표시한 이 부분 있지. 그리고 어디션이라고 표시했던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빈칸은 나올 수 있다고 하겠고.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